슈퍼가이거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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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하핳 ㅋㅋㅋㅋ 울거야 고마워 어 어우 저 위에 극혐들 뭐냐 무기효율 향상 사실상 별로 쓸모없는거네 사실상 별로 쓸모없는거네 내가 왔다 내가 왔다 내가 왔다 이녀석들아 내가 왔다 슈퍼 슈퍼 뮤턴트 강아지 아 슈퍼 뮤턴트 강아지 그게 없네 재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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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ven't already seen it, which I didn't think so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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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이렇게 싸워 뭐가 이렇게 싸워? 아, 존네 아파 난리예요 이건 뭐야? 뭐 이렇게 빨간 게 이렇게 자꾸 남는데 어, 뭐야 오우, 쉣 오우, 쉣 헤드샷 아, 도탄 타이밍 개 지렸구요 아, 도탄 폭 이럴 때 진짜 사랑스럽다니까 어, 센트리봇 다리? 슬슬 센트리봇을 만들 수 있구나마 슬슬 센트리봇 어, 이 안쪽 가보고 싶어 이 안에 뭐 있어 어, 따끔 음 아 에이, 이거 어딨지 왜 안 뭐지 op 오케이 시도 때도 없이 저장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장하라 그럴 때마다 F1 누르고 있어요 지금 이게 더 낫지 않나? 데미지는?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개소리 하지마 공주제 아 왜 이렇게 튕겨 다녀 가만히 있어 오우 어 핵융합 코어는 진짜 오지게 나온다 너무 좋다 최고야 여기 리젠 안되나? 다리를 센트리 센트리 보스로 변신 와 무게한도 오지게 늘어난다 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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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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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미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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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틔 센트리봇의 머리 센트리봇의 오른팔 센트리봇의 머리 센트리봇에 머리하니까 개무서워졌어 야 어 개무섭구요 도색 흰색으로 가자 어 개무섭게 생겼구요 와 개쎄 보여 가자 가자 제 좁은데는 못다닌다고 써있던데 못 내려오는거 아냐? 어 어 오 쉣 감사합니다 야 수리좀 해야되거쓰 오케이 오케이 요거 끝나고 저장하자 60프레임 완전 고정인데 프레임 드랍이 없는데 이거 4000K로 올려볼까 4K로 응? 뭐야 아 왁슨아 아 왁슨아 고마워 고마워 아우 고마워 왜 안들렸지? 왜 소리가 안났지? 저거 한번씩 내가 만질게 아 왁슨아 대격 아우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와 추기동하는거 와 추기동하는거 봐봐 이거 뒤져 치명 탈 그렇지 어우 이새끼 어우 이새끼 어우 미친 굴 학살자의 레볼루티나리 소드? 굴이 가는 50% 강화 미쳤구요 이렇게 거지같은거 주네 아 왜이래 왜이래 굴이 까불어 까불어 야 내꺼 캐릭 우리 에이다 적 아니지? 개멋있어 비트코인이 절벽행이 될수가있나? 계속 오르지 않을까? 비트코인이 절벽행이 될수가있나? 난 사실적으로 비트코인 지금이라도 사고싶은데 엉 헤드셋 아 스팀 트위치 결제도 할 수 있어요? 되게 좋네 1달러 사람들 담배 표절은 거다 아무튼 맥다닐을 거기에 찍어놨는데 그 핸드폰을 다시 바꿔서 저는 그 핸드폰을 불러요 저는 그 핸드폰을 불러요 예스 양쪽에서 서로 둘 다 말해가지고 누가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거 우리가 방금 지나온 길 아닌가? 오케이 따끔 저 앞에 문 열렸나 보다 음 아니야 음 아니야 어? 버튼이 있었어? 어 미안해 미안해 못봤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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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다파이 이 자이진 잡지가 있었다고? 어? 아아 아아 BGM이랑 어쩜 이렇게 잘 맞는지 아 아 에이 아 거짓말! 아 야 잠깐만 어우 쉣 개 보고 당할뻔했네 헉 어디 잡지가 어딨어 컴퓨터 옆에 아 옆 테이블? 아 헉 헉 헉 스테이더 아 가발 아직도 틀림없는 것 같다 왜? 뭐 끙끙 끙끙 앓는 소리 나 뭐야 쟤 꼈어 그 안에 음... 야 이거 열어 어떻게 왔대? 드디어 마지막 시간인가 라스트 타임 어허 뼈 절단기는 왜 있지? 아 내가 봤을 때 이 새끼 메카니스트 이거 로봇이랑 사람이랑 같이 결합된 것 같은데 이렇게 문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오 석길만 들어와서 미친네 오케이 이거 빼놓고 하자 오늘도 대상 한 무리를 우리에 떠넘겼다 이 한 무리의 남녀는 무슨 잘못을 질렀게 여기 오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민간교도소에 온 것을 전작컨택이 인간 말종들일 것이다 자기들이 어떤 일을 벌어질지 사상도 하지 못하겠지만 어디 가든 여기보단 좋을 것이다 그거 한 가지만은 확실하다 브로드릭은 오늘 외부 시설로 배정받았다 아마 여기가 약간 지옥이라는 느낌인데 뭐 연구하고 그러는데 사람을 조금 힘들게 하고 그런 곳인가 봐 오 쉣 뭐야 오 쉣 뭐야 아게 아시 저거 확인해보라고 고 그렇지 땡큐 노웨이 아이 팩 디스 아니 왜 구울들을 여기 데려와가지고 뭘 한거지? 아 이것도 살아있네? 뭐야? 여기서 구울 만든건가?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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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 헤헥듣 헤헤헤이 나 간지 피닉스가 되어 불었어 폴 어야 여긴 누워있는거 일어날거같은걸? 너 안죽었지? 개.. 개시끼야? 여기에 뭔가가 부시고 나왔어? 이 동네 상태가 왜이래? 위에서 계속 지켜보게 만들어놨네? 위에서 지켜볼수있게 만들어놨어? 의료용 관찰달마기 실험체 실험체 34세 남성 DC지역의 연쇄살인죄 선고받음 현자서 방문하지말것 인터뷰 진행할때 항상 안전종합과 함께할것 A22는 높은 뇌의 기능을 보였으나 체격이 약함 고단백 식단을 지시했으며 근육의 정기호법을 시행했고 향후 절차를 위해 그의 뇌 생존율이 정상계도에 오르기까지 이제 얼마걸리지않을것으로 아~~ 얘네들의 머리를 빼가지고 그걸 로봇에다 이식시켰나보다 살인자들을 흐어어어어 들어와이다 뚫어 그정도 뚫을수 있잖아 뭐야 이거 약간 기름인것 같은데 피야? 어 뭐야 무섭게 갑자기 어 뭐야 무섭게 갑자기 왠 혈액팩이 이렇게 많아 뭔가 위에는 로봇같은 그런거였는데 밑에 지하 내려오니까 또 이번에는 인간실험한 그런 느낌이네 약간 어? 이거 그거 아니야? 괴물 그거? 디아블로같은거? 설마 그 디아블로같은거 여기있나? 대뇌 재조정 담당? 안녕 나를 알아보겠어 뭐야 당신 누구야 여기 모이는거 아무것도 안보여 세상에 너희들 나에게 무슨 짓을 한거야 진정이야 내 몸이 느껴지지 않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거야 제발 얌전히 군지 않으면 전화를 내려버릴겁니다 날 끝나고 죽이는거야? 빌어먹어 나한테 무슨 짓거리란거야 말해 A22 종료 실험체가 너무 불안함 아아 뇌 뺐어 뇌를 적출한거야 이게 난 뭔가 했더니 다 뇌였어 이거 그 뇌수술하던 그 실험실이네 두뇌적출단말기 원래 이정도로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건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유난히 단단한 두개구를 썰다가 톱날이 튕겨나가기도 하고 유압기계 팔이 척추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뇌를 너무 빨리 잡아당기는 등의 사태가 벌어져서 천천히 잡아당겨야되는데 로봇이 확 잡아당겨서 척수가 그냥 그대로 뽑히고 막 그랬나봐 이건 뭐 머리통이 폭발했네 척수술 아.. 이 새끼들 이거 징글벨이요 징글벨이요 ㅤㅁ름이요 갈 receptor 에이콘다 퀴즈 퀴즈 퀴즈세요 에이다 잘 싸우는데 에이다 좋아 사실상 에이다가 아우 잠깐만 이거 시체들이냐 설마 마지막에 위스키 한잔 하다가 죽었네 에이 에이다 어디가 이제 물건을 들 때가 됐다 퀴즈 어 겁나 많이 들 수 있어 어 어 나의 짐꾼 에이다 개좋구요 뇌하고 척수만 빼가지고 그걸 어찌하는거야? 퀴즈 보안문 열기 에이 새끼 딱 꼬라지가 딱 일어나게 생겼더라니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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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로봐브레인에 머리만 갖다 다는거야? 퀴즈 퀴즈 뇌에 든 병 쏴보자고? 어 방탄이야? 헬로우? 컴온 에이다! 엄청 큰데? 마지막 전쟁터인가? 아 밑에 최소 4마리 뭐 이렇게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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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놨지? 발전기 켜볼까? 발전기 켜볼까? 뭐야? 뭐야? 어떻게 생긴거야? 사람이야? 이야기 좀 하지? 나 캐릭터 왜 이렇게 떨어? 지진 났니? 말이 안 토하는 친구구만 책은 젊지다는 Auch있다 싸이 Przy거 뭐야 이거 아이다 싸워 튀지 말고 인마 미친 난리야 야 실화냐 저거 우리 편이야 저기야 에이라야 아 뭐야 터렛본 뭐야 아우 존나 아파 구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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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우후 우후 쉿 쉿 뭔데 이게 뭐야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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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라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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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맨 저녁 오우! 왜 이래 으아아아! 뭐야아아아! 와 뭐야 저거 와 녹아버렸어 But I think you fail to grasp Most whole reality of your situation Look around you This entire facility is at my command For every robot you destroy it For every robot you destroy it 그냥 녹아버렸어 으아 그래도 저장 이쁘게 잘 해놨다 그지? 잘한다 EIDA I'll deal with you myself Carbine robots Destroying 잘한다 EIDA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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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 쉿 난리야 안 돼 오른팔 부셔버려 아 그렇지 미친 듀얼봇 하아 아 뭐야 왔다고 아씨 지지세 아 뭐야 아 뭐야 난리야 쓰레기본 뭐야 쓰레기본 뭐야 쓰레기본 존레기 없구요 체력이 10 9 8 7 6 5 컴퓨터가 숫자를 존내 느리게 해 10초에 1초냐? 그만하지 아 제꺼 메카니스트 옷 입고 싶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 어 이제 내 말 들어주나? 좋구요 먹을 거 천지 빼까리구연 흐흐흐흐흐 I think it's time you ditched that mask and faced me You're right It's time I faced the true enemy of the commonwealth 막 여자인 거 아니야? 진짜네? There Now we both know who we're dealing with 당신이 이곳에 저기야 I'm not the enemy I'm the one trying to protect the commonwealth against your robots They have taken innocent lives My friends They were simple traders All dead at the hands of your robots That can't be right Explain yourself 니 로봇들은 명령을 잘못 이해했어 원하옥 You're not the one trying to protect You're not the one trying to protect They're saving people They're saving people by killing them Saving by.. killing? No It's the logic It's there I can see it now I was hoping it was the Robobrains A-an issue with their memory wipes But you're right Their primary directive was flawed 이제 진실을 알겠지 나팔 다 붙어진거 봐봐 음..이제 그만두래 개찐다네 그냥.. 이곳에 당신의 손에 있는 곳이 있다면 메키니스트 내가 더 깊은 것 같았다 얘 죽이면 어떻게 되나? 헤헤 여기 컴퓨터들 일하고 있는거 봐 쫑짱 귀여워 보안경보 취소하기 조립라인 조종하기 조립라인 조종하기 보안 문제 보안 존네 귀엽다 얘네 여기 안에서 혼자서 쓸쓸하게 싸우고 있었구만 음.. 메카니스트 그치 스읍.. 덕후인데? 이 친구 스읍.. 덕질하다 이렇게 됐구만 로봇 덕후야 조종하기 ㅎ 로봇 덕후 야 에이다 에이다 에이다愷 아 존네 아 존네 아 존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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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왼팔 오른팔 부서졌지 참 야 진짜 진정한 그 짐꾼이야 그녀는 진실을 알게 되었다 진심으로 돕고 싶어 했어요 많은 좋은 사람들은 그녀의 짐꾼이 그녀의 짐꾼이 그녀의 짐꾼이 어... 괜히 살려둔 걸까? 의도는 좋았어 에이 오케이 자 지능을 계속 찍어야 되는데 그래야 로봇들을 더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데 아 아 어 어 보네 으 으 으 엇 으 땡큐 땡큐 어 뭐야 이 새끼 이 새끼 장사도 하네 나한테 지금 서버 폭주 로봇들을 파괴하세요 죽이면 안됐네 재료상인이네 그래 너무 그렇게 모든 애들을 전부 싹 다 다 죽이면서 다닐 필요는 없다고 특히나 폴아웃같은 경우에는 그 캐릭터 하나가 갖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죽이는거 제외하곤 아이C 음 프레이에서는 제가 약간 인성적으로 약간 잘못되어있는 상태여구요 고잉 압 어 야채스프 좀 먹어야 되겠다 마탱이 갔네 또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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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어디야 아 오케이 오 나이스 누카콜라 이게 아까 이런건 안보인다구요 가자 가자 에이다 근데 사람 뇌갖고서 장난치고 그러지 않았나? 독려 됐으니까 봐줄까? 쾌하나 끝냈네 아 오늘은 집에 가지마 베이비 에이 전쟁 이전에 로봇브레임 만들던 실험실이야 쟤는 사람 뇌가 아닌 구울뇌를 썼어 어 들어갈때 아침에 들어갔는데 밤에 나오네 어 야 좀 씻어 집에 좀 갔다오자 생츄어리에 무슨 일이 일어난거야 도대체 스팀팩이 전투 도중에 쓰러진 인간이나 개 동료를 일으키는 것처럼 로봇수리 장비도 손상된 로봇을 수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빨리 과학을 찍어서 우리 에이다를 완전 괴수로 만들어주자 네 학창시절 갔네 밤에 도서관 갔다가 해가 지고 나오고 자 자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하루 자고 조금만 자자 조금만 20시간만 에이다 신스 여자친구 만들기 프로젝트 백지냐구요? 아닙니다 만들거에요 막 잠 막 너무 자고 싶을때 하루에 한 10시간 이렇게 자면은 겁나 개운한데 네 뻥치지 마세요 에이다 아이템 다 내놔 어디보장 잡동선이 다 집어넣고 이거 작업장에다가 집어넣어도 되죠? 애들 저거 할거 보고형 파버 가시기전에 휴고스 홀에서 방호복 먹고 가는거 추천드립니다 방사능보호치가 1000인가 3000인가 그래요 어어 휴고스 홀? 응 알았어 2樓으로 여기 ㅅQue